이제 4만원대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주식이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AMD, 물론 인텔이 주가가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심하게 타격을 받은 것은 인텔하고 삼성전자 정도 종합반도체에서 4년 5개월 만에 이제 4만원대 진입을 했으니까 4년 5개월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이거를 경제신문들이 이제 다 다룬 일면 톱기사로 다룬네요. 한국경제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드 이름 시총이 2천조 훨씬 아래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제 딱 제목을 보시면 상승동력이 안 보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대개 신문들도 이렇게 뭐 아주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광고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사를 다루시는 기사분들이 조금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다 뭐 돌았으면 다 이렇게 서로 걸리기 때문에. 뭐 그런데 오늘 한국경제신문 기사는 삼성전자 문제를 그냥 그대로 핵심을 지적했네요. 고 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고 대역폭 메모리 HBM의 기술력 격차인 겁니다. 천하의 삼성전자가 기술력 격차에서 밀린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수요처 가운데인 엔비디아의 4월 달에 납품한 5세대 HBM이 아직도 OK 사인이 안 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기술력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데 이제 그 기술력 문제를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PBR이라고 하죠. 이제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장부가격. 순장부가격보다 주가가 낮은 겁니다. 코스피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1이 그냥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장부가격하고 이제 시가총액이 일치하는 건데 PBR 아마 플라이스퍼 북래이쇼일 겁니다. 이제 어떤 회사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늠할 때 되게 PBR이라는 그런 지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가 순장부가격인가 그렇게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은데 0.85니까 한국의 상장기업들의 어마어마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1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주 혁심이 지금 이 주식을 470만 명 정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삼성전자 주식 외에는 그렇게 내쉬을 만한 주식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전혀 손을 안 대시는 분들은 강건너풀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경쟁업체와의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격차. 이건 sk하이닉스하고 관계고 중국 업체에 추격당하는 d램 제품에 대한 의구심. 중국 창신메모리 같은 거죠. 제가 메모리 반도체를 잘 모를 때 지금도 부족합니다마는 관심이 없을 때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이 무슨 대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그냥 기술 격차가 한 1년 2년 정도 나아있는 기술이구나. 조금만 흔들리면 후발주자인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구나. 따라잡으려면 그렇게 복잡하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좋은 장비를 수입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네덜란드의 asml사가 eub 노강장비를 수출 안 해간 문제인데 다른 장비는 다 돈만 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퇴역한 엔지니어들을 팀 단위로 그냥 끌고 들어오면 기술을 만들어내는 건 검시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무슨 초격찬이든가 제가 볼 때는 과장이 너무 많은 겁니다. 초격차는 무슨 초격자냐 이야기죠. 반도체 기술이 무슨 하늘에 떨어진 거냐 이야기죠. 6개월 1년 정도면 다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건데 문과 출신인 제가 반도체 산업을 작심하고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결국 시간 문제고구나. 장신 메모리가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고 금세 따라잡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투자자들이. 그랬으니 모강스탠드 같은 데 보고서가 그렇게 신랄하게 나온 겁니다. 아주 착하게 제작했지 않습니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경쟁업체와의 고대역폭 매모리 기술 격차 중국업체에 추격당한 디렘 제품에 대한 의우심 여기다가 트럼프 당선이 대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 이렇게 합쳐져간 거죠.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까 8만 원의 시작에서 7만 원을 거쳐가서 7만 원이 바닥일 거다 이렇게 3분도 계실 거고 좀 더 기다리자 6만 원 삼성전자가 설마 6만 원 밑으로 가겠냐 6만 원의 3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5만 원까지 내려가겠냐 5만 원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3만 원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3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의 쓴소리 하는 거가 그냥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냥 대부분 다 노출하는 그런 대표 사례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